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포천시가 지역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햇섭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3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햇섭준비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1대1 맞춤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오는 2020년 햇섭 의무적용을 앞두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에서 포천시를 직접 방문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맞춤현장에서 인증원 기술지원팀은 현장시설 및 서류 준비사항, 작업장 도면 검토, 기준서 작성, 자체 검 교정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인증원은 또 업체별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했습니다. 포천지역에는 현재 332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는데 현재 의무적용 대상업소 109개소 중 64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45개소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대상업체들이 현장기술지도와 준비과정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